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제가 시선 시간에 우리 부동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동산이 하고는 싶은데요 그림의 떡이라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웬만해서는 뭐 10억 이상씩 줘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보군요 이 부동산을 이 유가증권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투자의 툴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리츠 상품인데요 최근 돼서 글로벌 리츠 상품의 수익률도 좋고 또 이 투자자들도 꽤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비롯해서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대체 투자팀장을 맡고 있죠 김형근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대체 투자팀장이면 주식 채권 말고는 제일 높으신 분이네요 그런 거죠 부동산이다 또 실물 자산이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부동산 중에도 해외 그것도 리츠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외 부동산에 또 리츠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매각도 하고 임대 수익을 그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회사다 그게 리츠 회사고요 그걸 상장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로 우리가 했던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임대료가 얼마 되는지를 적정하게 우리 눈으로 투자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장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장이 되면 우리가 있던 배당세라든지 그 회사는 법인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국내는 왜 안되느냐 한국에도 몇 개 상장 돼 있어요 그런데 거래도 없고요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세법으로 법인세 면세라든지 우리가 양도세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 글로벌 리츠 회사들은 대부분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줄 때는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입니까? 원래 리츠 시장이 한 1.7조 정도가 됐거든요 1.7조 달러 달러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는 조금 시장이 큰 시장인데요 한 75%가 대략 미국 리츠 시장이 아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호주가 한 7, 8% 정도 이렇게 되고 유럽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하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마찰이라 통상 마찰이 붉어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이슈가 되니까 이것도 상장돼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빠졌죠 올 초에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고 경기 회복세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스트롱하다고 그러는 바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경기가 좋은 시그넬이 나타나고 그 지표가 보여지니까 다시 리바운드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럴 것 같아요 어떤 펀드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상업용 건물 예를 들면 5천억짜리 그쪽 돈으로 5억불짜리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있을 거고 또 기간이 지나면 그 건물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리츠 상장돼 있는 리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게 토탈 리턴 개념으로 해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식의 차익도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장 리츠는 6에서 10%의 배당을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받아가지고 배당을 준다 배당을 다 주죠 왜냐하면 90% 이상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90% 이상은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물건이 생긴다 아까 말씀하신 맨하탄에 한 5억불짜리 호텔을 하나 사고 싶으면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가 그 물건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군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있는 회사들은 꼭 싱가포르에만 부동산을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호주까지 빌딩을 매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그 리츠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기만 합니까? 팔기도 합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부동산 매니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평가를 몇 년간 가져가면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고 향후에 이 빌딩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배입을 하는 그런 걸로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 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츠 회사가 종류별로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주거용만 포커스 맞추는 게 있고 상업용만 맞추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데이터 센터만 하는 회사 그걸 또 복합적으로 하는 호텔, 리조트 같이 하는 회사 그래서 특수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야로 따지면 총 8개로 나누는데 되게 많게 다양하게 다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상장 주식 그냥 일반 기업에 투자하려면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게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 있잖아요 다트 시스템 근데 그거는 읽으시고 또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리츠는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하고 싶다 뭘 보고 이게 좋은지 이걸 판정하고 분석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 회사에 홈필을 들어가면요 모든 거를 우리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장사가 있듯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자기들이 임대 수익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매입을 했고 그게 자산평가가 매년 하는 데도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상 수익률까지 다 친절하게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필을 들어가서 직접적인 회사를 컨택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리츠 시장이 너무 크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외 부동산 시장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회복이 제일 빠르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치로는 알 수 있죠 실업률이 4% 정도 된다 미국이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렇죠 일본 또 2.4% 상반기 2.4% 지금 대학생들이 글로 취직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하고 일본의 부동산이 괜찮다 이거죠 일단 나라 두 개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미국은 그러면 어디가 더 부동산이 좋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IT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기면서 공유 오피스 시스템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또 이슈가 아마존 효과라고 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리테일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아마존이 집중돼 있습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상업용 시설 산호세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샌프라시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던 프로펄티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 회사를 선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듯이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니까 도쿄 중심에 있는 상업시설들 우리가 있던 리테일이나 이런 쪽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은요 투자 아이디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츠 시장이 최근에 괜찮은데 그중에 한 70% 이상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니까 아마도 그러면 NYSE에 상장돼 있는 걸로 이렇게 검색하고 HTS 같은 것도 거래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통상 뭐 이렇게 어려운 프로세스를 쭉 소개하다 보면 결국 답이 기승전 NH투자증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소개해 주셨으니까 NH투자증권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얘기를 어제도 좀 나눴습니다마는 워낙에 이제 뭐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버블의 성격이 많아요 어때요? 우리 국내 경제 펀더멘탈 대비 부동산 가격 자체 주택시장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막양 우리가 너무 비싸다 올랐다 이건 체감하는 그거고요 심리적인 게 좀 작용을 하는 건데 기준적인 추치를 봤을 때는 소득 수준 대비해서 집값을 얼마 정도 됐느냐 그러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우리가 모아서 몇 년이 돼야지 갚을 수 있는 PIR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PIR 그래서 PIR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강남이 비싸다 하는데 강남에 실감이 안 가죠 얼마나 비싼지 그러면 강남의 소득 1인당 소득이 대략 4만 3천 불 그러니까 4만 3천 불이면 4천 5백만 원 정도 된다 그걸 한국으로 안 하고 강남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역별로 나누죠 그러면 4천 5백만 원인데 평균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보시죠 10억보다는 높죠 사실상 공시지가로 보면 10억 정도다 강남이 3억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거의 없어요 더 비싸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나눕니다 나누면 23 그러면 23년이 나오는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강남의 평균 소득이 4만 3천 불인데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니까 대략 4천 5백만 원을 벌고 있는 가게인데 그걸 사려면 23년이 걸리니까 그걸 글로벌 도시국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강남보다 비싼 지역은 홍콩 베이징 중국에 있는 지역 빼고는 나머지 우리나라가 세 번째 정도로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보다 더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경제 펀데멘탈 대비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전혀 설득이 안 되세요 안 되죠 사실상 네 맞습니다 강남의 특수성 얘기하고 지역의 특수성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측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못 잡으니까 또 대책을 냈는데 그 대책이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 보는 거죠 미흡해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가 우리 한 54만 호 정도 택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는 24만 호 정도는 풀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짓고 그거를 공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땅도 매각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시간, 텀은 한참 걸리니까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3, 4년 뒤에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공급해야 되는 서울 지역은 조금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투기 가열 지구를 좀 더 확대하고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하고 이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도 좀 더 내겠다 이런 걸로 이제 심리를 조금 건드리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근 팀장님의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의 고평가로 오늘 반대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강남 부동산도 그렇고 최근에 뜨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다들 그 특수성에 대해서만 주목을 해요 그런데 주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관 투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에 뭐랄까 이렇게 딱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강남은 강남 분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본다 강남에 오래 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더 노하우가 좋다는 거예요 이쪽 분석이 더 잘 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농담상으로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평가 논란도 있고 정부의 규제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금리 문제가 아닌가 워낙 저금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동성의 과다와 또 대기자금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바람은 증권회사에 계시고 저도 증권 방송을 합니다만 그중에 일부라도 우리 주시장은 언전한 주식 투자자로 이렇게 좀 활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글로벌 리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NH투자증권의 김용근 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P에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또 남아있는 보완책 같은 것도 강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증시라인은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